7번 x 제곱 마이너스 x 는 자 이런게 되어있죠 그죠 그 x 에 대한 항등식일 때 어 그러면 첫번째 방식은 어 우변을 다 전개를 해보세요 그럼 a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bx 플러스 b 플러스 c 가 되고 내림차순 x 에 대한 ax 제곱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그럼 x 되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자 자변에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x 랑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의 개수 x 제곱의 개수죠 그럼 a 는 1이죠 그죠 1이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1이죠 a 가 1이니까 2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1 그럼 b 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는 0이죠 그죠 상수는 0이니까 그럼 a 에 1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더하기 c 는 0 그럼 c 는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 하면 1이고 b 제곱 하면 9고 그 다음 c 제곱 하면 4죠 그죠 그러면 1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우리 다른 방식이 있죠 뭐냐면은 보다 간단한 방식이 조리제품 쓰면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x 는 1 하고 마이너스 1 하고 0 이렇게 다닌 되죠 자 이것을 이 지금 x 플러스 1 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조리제품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나오죠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c 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한 번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b 가 되고 이게 a 가 되잖아요 그럼 a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4가 되어서 14가 됩니다